황교안 감사합니다 교안!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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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련녀 시컷주 맞습니다 4대 후보 대단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했어요 저ЕН 좀 기획하십ك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9시 facile 제발 그냥 부탁합니다 이어ATION 3발먹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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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해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챔피니가 발걸음. 아, 진짜. 너무 잘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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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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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퀸를 봐야합니다. 결사대 끌 만들어야해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죽기 살기를 할 거에요. 우리도 죽기 살기를 하야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여야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고생 현장에서 만들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강한역입니다, 강한역.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기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잘생겨요.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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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뭐지? 네, 영상이 하셨는데. 하시는 분 계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수요일에 또 대답을 가서 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위기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회하시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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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쪽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사진 같이 찍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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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을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딱 모형에 찍어서 높게 해서 잘 찍으세요. 잘 찍으세요. 이렇게 같이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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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황교홀! 네, 그래. 찍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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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고요.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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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셋. 아이고, 네, 셋.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광재환 대통령이정 고맙습니다. 좋은 것도 중요합니까? 사업자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둘, 셋. 네, 둘, 셋. 여름이 안 돼서 나를 찾기 바랍니다. 네, 둘, 셋. 네, 둘, 셋. 네, 셋. 예, 둘, 셋. 네,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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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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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더 해주세요. 저 있을테는 신호전으로 계절함입니다. 네 명한테 사위한 선수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따로 따로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계속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하고 저한테 그 백세대한테 사자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 동무님.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기 선배님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사자락 집게. 네. 이리 와요.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유정 선거! 사연!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장로를 믿습니다. 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이팅! 국민 여러분. 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턱팀에 빠져 주시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grounded!!!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나고 싶다. 사전투표 막아주세요. 대한민국의. 자유한 대한민국의. 판 étudi에 일어났습니다. 판단이 일어났는데, 왜 당민들 청년 놈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찍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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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선거에서 구정님이 일어났고 큰 도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의운 intuitivo Beth 대한민국 선거 에서 bad 대한민국 선거에서 구정님이 일어났으면 대한민국 선거 자유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veryprise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점이 흐르렀고 극복이 해왔는데 여러분들 아무런지도 아이고 예선님 김해익쇼 당선이 뭐가 다 못됐어요 예 우리를 이깁시다 예 끝까지 이제 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해익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보다 8,9살 근데 넌 잘 알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어 믿고 있어 꼬마이 이깨로 감안하는데 국민의힘이야 믿을 게 없어 당신만 묻는다고 다 5만원 진중에 94명이고 성반응이 400명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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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시되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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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정대표님 화이팅 네 저 어제도 복싱장 앞이라서 엄청 싸우고 나왔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저 어제도 전사킬 네 저 어제도 예 가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팅 고맙팅 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기 하이 하하하 하하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팅 하하하 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잘하네요! 파이팅 받 popped yourから・・・ saying baby you won't monetize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똑같이 타고 있어야 돼요 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내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똑같이 타고 싶죠 네 기장해야죠 네 아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tends 꼭 향하겠습니다 네 È 체킴 네 네 우리 아래 fil均 화이팅 마지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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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도 엔게가 도망쳐야겠는데 경치는 그게 아니잖아 이게 따라 가진 거에요 진짜 다시 해 UDS 화이팅 화이팅 억울한 경선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겠어요 legg일 수 있습니다 legg이지 있어요 파이팅 만세 이 Nowadays estos 예상 announcing hai 네 네 네 네 네 네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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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지키면 보기화나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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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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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 원활한 시체에 진영을 위해서 평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행히 바삭하고, 하수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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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수하수 아프다 밑으로도 괜찮을래? 네 어 미안 안보여 아프다 몇주까지 받는iceless 제발 작아 K2 표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